흐흐흫 흐흐 토니엘산장 예예 고마워요 내탈 주실꺼 고마워요 참 이거 자쿨을 났을때 이 화면보면 진짜 설레 어 자쿨을 났는데 이 화멸을 보고 있으면 정말 설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흫 대리.. 대리 뽑기 하고 있는데 어 어떤.. 였더라고 참 용랑 빛과 샤메르 타릿스마 크으으 에이 저렇게 떠요 에이 이렇게 자국을 했을때 저렇게 칼꼽혀있는데 저랑 이제 빛깔에 떨고 있으나 짱이지 샤메르는 팔릴려나? 아 팔리긴 팔리겠다 오 예! 돈 1억 모으겠다 이거 팔면 이거 2천 6억 2천정도야 아 근데 샤메르 이거 2천은 팔리나? 안 팔리겠다 상한가 올려야겠다 짠 히힛힛 유튜브 가게야 히힛 고마워요